아 신났어 신났어 자 어머나 발자국을 이렇게 훔쳐서 다녀야 할 수 있겠네 자 여기에 또 노아의 발자국을 더 해보세요 이야 이야 짠 이야 이쪽으로 발자국을 더 뽀드득 뽀드득 짠 찬사 발자국만 그때 재밌겠다 갑자기 발자국을 막 만들었어 네 우리 찬사랑 산책을 나왔습니다 눈이 와서 우리 찬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와 개 썰매가 될 뿐했습니다 힘이 장난 아닌데 이야 기분 좋은가 본데요 찬사 일루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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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아 눈이 가 좋지 뛰자 한번 뛰어 놀아봐 자 네 와우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와우 찬사야 좋지 눈 오니까 좋지 네 이거 파주 출판단지에는 일요일날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너무 신나게 지금 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찬사야 찬사야 이리로 와 봐 찬사야 응 일로와 일로와봐 찬사야 찬사야 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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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쩡깡쩡 아들이 잘 뜨네요. 좋아요. 일로와.